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너무 맛있는데 물을 넣은 것 같다 고소한 물을 넣은 것 같아요 잘 익힌 것 같다 고소한 날이 많아서 고소한 날이 너무 좋다고 내 마음은 남을 것 같다 내 마음은 몸을 넣어둬 것 같다 내 마음은 먹으러 갈 것 같다 내 마음은 먹으러 갈 것 같다 감사합니다.